와 진짜 어렵다! 아니 여러분 진짜 다트... 근데 그거 아세요? 원래 다트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던져요? 원래 다트는 이렇게 잡고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잡고 던지는 거예요 원래? 아니 아니요 근데 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? 아니 던져본 거예요 아니 저랑 온유 씨랑 한번 그냥 해볼게요 지금 동현은 자기 차례인데 팀전으로 바뀌니까 지금 속상해하고 안 될 수 있어요 아 이제 네 한번 해 동현아 이제 할 수 있어 너 한번 해 저렇게 싸야지 아 저렇게 지금 3대3 3대3이에요 근데 가을이가 갖고 왔는데 동현은 항상 조각입니다 자 온유 자 3대3 오케이 3대3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감 잡았다 이제 이게 됐다 됐다 야 이번엔 무조건 서툴 어디? 여기서 못 서툴 어디? 여기서 못 서툴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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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좀 한 방에 다만 좀 야 잠시만 재밌겠다 재밌겠다 은혁 씨 만약에 은혁 씨 3개를 던지면 슈즈는 3번 동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치겠어요? 안 돼요 3개 도전은 2개 꽂아서 끝내자 한 2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한 2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우리 샤이니 친구들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한 2개는 타트입니다 왼쪽 왼쪽 다섯 줄 노려 여기 맨 왼쪽 맨 왼쪽 여기 맨 왼쪽 맨 왼쪽 여기 맨 왼쪽 1번 줄 느낌 좋다 은혁아 야 이렇게 해서 2개 터트리면 인정 진짜? 야 극적인 역전 가자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자 일단은 세 번 기회가 없습니다 자 형이 마지막으로 잠시께 아니 그럼 은혁 씨한테 세 번 기회가 없는 거죠? 네 나에게 기회를 다시 갖고 나에게 기회를 다시 갖고 나에게 기회를 다시 갖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샤이니가 마지막 터트링이 되면서 5대 4로 샤이니 승리 승리 자 마지막 검증 불꽃 카리스마 민허 아 불꽃 카리스마 빈호 씨는 네? 체육인이잖아 체육인이요 우리 아버님께서 또 프로 축구 감독으로도 계신데요 맞아 잘해요 잘해 스포츠랑 스포츠는 다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종목은 축구죠 축구입니다 스트라이커 더라고요 스트라이커고 볼도 많이 넣고 아 맞아 에이스 아이스 우리 빈호 씨가 공으로 볼 수 있는 달째가 아 그냥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아 어 어 아 우리 팀 누구야 자 동행 한번 보여줘 야 왕호 트래핑을 했으니까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건 야 더 잘하는데 우리가? 어 어 어 어 아 야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승산이 있는데 빵쟁이 빵쟁이 야 야 아 이거 빵쟁이 아니야 야 자 그럼 민호씨가 이 사람이랑 대.. 저.. 예석씨 이 사람이랑 대.. 저.. 예석씨 예? 앞에 카메라 한찍 가리지 말고 방송이 굉장히 자유롭네요 뒤로 가야지 이런거 집이 방송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저분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민호씨의 축구 검증 네 대결을 펼치해 슈즈 멤버 한 명을 직접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.. 아 아 내가 약간 민호는 진짜 완전 승부사기 때문에 정말 실력자를 뽑을 것 같아요. 조용히 해주세요. 아니 웬만해서 예능에서는 조용히 해달라고 안 하는데. 자, 민호 씨. 캐릭터 부러운데요? 꼭 입을 다물어야 될 만한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받아주세요. 왜냐면 꼭 해야 될 얘기도 아니었기 때문에.